트윙크 트윙크 짱 트윙크 트윙크 사이트 응? 안? 응? 트윙크 트윙크 온 요어 프렌즈 아그로! 그러면 같이 같이!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위기가 재미있게 풀리겠죠? 왜 얘네 자꾸 이렇게 넘어갈까요? 자동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런 쪽이 시려고 자, 끝난 노래는요 워킹 워킹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트래디션한 노래예요 워킹 워킹 여기 또 새로 오셨어 모르시죠? 여기가 짓습니다 블루오션이에요 여기가 자, 워킹 워킹 노래 자, 이거는요 그 액션브러블를 제가 지금 스타에다가 다 찜을 넣어놨는데요 노래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내가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시기보다는 내가 오늘 가르치는 주제와 연관된 노래를 추징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액션브러블를 많이 나오는 걸 가르치실 때 워킹 워킹으로 노래 하시는 거예요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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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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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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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면 같이 불러올게요 그냥 이거는 가사대로만 율동 만든 것도 없어요.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들리시는 대로만.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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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발한지 하핑이에요? 러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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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는 동링 도팅 헷 Swimming, swimming, swimming Now let's sleep Now let's sleep Wake up! It's time to go! Are you ready to go fast?